안녕하세요. 게임 누리입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계속된 10초다운 295 32 24일 오늘부터는 페이지 2가 시작되어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함선 16종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을 가리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는 공홍 10초다운 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1대1 매치를 진행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1시부터 첫 매치가 시작되어 매일 새벽 1시에 매치가 바뀝니다. 투표 방법은 두 함선 중에 투표할 함선 쪽의 보트를 누른 뒤 확인창에서 컨펌을 눌러 투표를 완료합니다. 투표가 끝나면 지금까지 받은 투표수가 표시됩니다. 16강에 선정된 함선은 이전 10초다운 공홍영상에서 나왔던 것들과는 다행히도 다르게 캐럭, 머큐리, 스콜피우스, 600i 등 인기 함선 위주로 선정되었네요. 16강 매치를 거쳐 8강에 오른 함선들은 9월 1일부터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4강 안에 든 함선은 향후 엑스포 때 함선 아이템 및 제조업체 테마의 포스터도 받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지급하는 건 아닌데 해당 함선을 인게임 구매가 아닌 실구매에 계정에 가지고 있는 유저만 받을 수 있으며 이런 판매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CIG는 16종 함선을 재판매 중인데 쉽슈다운 에디션으로 판매하는 함선은 모두 24개월 보험이라 구매 메리트는 있습니다. 좀 더 싸게 함선을 얻으시려면 크레딧으로 업글 킷을 구매하는 게 좋으며 워본드 업글 킷 판매는 없지만 상시 판매가 아닌 함선을 판매하니 원하는 함선이 있으면 이번에 업글 킷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더라도 11월에 모든 함선을 재판매하는 엑스포가 있고 앞으로도 구매할 기회가 아주 많으니 여유롭게 구매 기획을 잡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